왓슨 유튜브 안녕하세요! 반스입니다! 오늘 광안리에서 예쁜 미녀분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해 줄거에요! 바로 보시죠! 렛츠 고! 뭐지? 뭐야? 누가 해? 아! 꽃을 줬네! 꽃을 준 거 아니야? 꽃을 준 꽃인데? 누가 준거야? 이거 맞나? 응! 꽃다? 응! 아니라고! 아! 아니라고! 에어뜻이 공고 은혜 정국이의 공고 내가 꿈의 소식이 모두가가니 그런데 지어의 소식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? 이건 또 타는 거잖아! 아! 아 이게! 아! 아! 맞죠? 아! 으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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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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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.. ... 때려봐 달라는건가? 때려봐 달라는건가? .. 왜.. 근데 이게 봐되고 왜 때리기 딱딱딱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안 매워 야! 빨리 와! 아! 아! 내가 보지 않아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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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 선물 어때요? 감사합니다. 저희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거 왔거든요. 내부 그림이 예뻐서 저희가 다 묻고 싶어서 검은색 화면 보이세요? 하얀색 옷 입은 분. 제 선물 어땠어요? 이벤트. 저희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요. 오늘 콘텐츠가 RC카로 장미꽃 나눠드리기 콘텐츠 찍고 있었어요. 세 분 너무 재밌게 사진 찍고 계시는데 유튜브 런 앤 런 런 앤 런 런 앤 런 런 런 런 런 런 런 런 런